3번 화면에요 아들, 3번 왔어요 4번 왔어요 4번? 5번? 5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혼자서 만드는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한국말도 못했거든요 아버지 엄마는 한국사람이예요 근데 일본에서 자랐어요 한국사람인데 일본에서 자랐어요 일본에서 자랐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이생 고춧가루 반우사?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반우사였던지요? 네 그렇구나 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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